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주식 이상로 입니다 자 오늘 그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군 중에 한계를 좀 뽑는다면 그리고 우리 시청자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섹터 하나를 뽑는다면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했던 원인과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반도체의 하락을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일단은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이라고 먼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대중국 수출이 꾸준하게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것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중국과에 대한 수출이 가장 높게 형성됐을 때 반도체도 가장 높게 좀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이후로 현재 반도체는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일부 반등은 또 좀 나타났었지만 그리고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에 또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좀 찍는 지금 이제 반도체가 가장 낮게 형성됐던 수출이 이제 1월 달에 한번 1월 2월이죠 2월 2월은 근데 이제 조업일수가 작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그러면 이제 1월 달로 봐야 되는데 자 1월 달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지금 이제 서서히 4월 달까지는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 4월 달에 또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지고 지금 5월 달 6월 달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반도체가 꺾이는 6월 달보다 7월 달에 수출이 더 낮게 나타났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면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도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자 이 우리가 수출 동향을 보면서 봐야 되는 것이 결국 지금 현재 반도체가 1월 달과 2월 달 그리고 4월 달에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기조 효과로 넘어간다고 생각했는데 5월 7월 달 보니까 이번에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수출 비중이 낮아졌다는 거죠 6월 달보다도 적게 했거든요 요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겁니다 적어도 6월 달보다는 많이 나와야 된다 작년 7월 달 만큼은 안 나오겠지만 작년 7월 달 만큼은 안 나오겠지만 대신에 적어도 6월 달보다는 많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6월 달보다도 적었어요 그렇다 보면 반도체가 다시 한번 더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그러면 드라마틱하게 이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수 있겠느냐 자 그걸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비중이 꾸준하게 줄고 있습니다 대신에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약 26%까지 차지했어요 지금 이제 이게 줄어가지고 17%까지 내려왔거든요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현재 16에서 17% 와타타합니다 이제 미국도 거의 근접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기 하반기 전략을 보더라도 9월 달부터 이어져 올 수 있는 부분 자체에서도 미국과의 대미 무역에 대한 부분 자체 좀 더 확장될 수 있지만 대중 무역에 대한 부분 자체는 조금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100이지만 그 100만큼을 만족시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한미일 정례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 결국에는 이 한미일에 척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제 북중로거든요 그러면 중국과에 대한 관계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 자체를 규제를 하겠다 중국 쪽에 들어가는 기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를 볼 때 미국은 기술 중심입니다 기술 중심입니다 원천 기술은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생산은 메모리에 대한 생산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비메모리에 대한 생산은 대만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원소재 소재에 대한 사업은 일본입니다 자 반도체는 이렇게 이제 점유율 자체가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이 이 기술뿐만이 아니라 본인들 영토에 생산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을 계속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 원천 기술을 중국에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산에 대한 파이를 대만과 한국이 가지 말고 이 파이도 우리를 좀 더 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는 이제 그 거기에 따른 상세할 수 있는 여건이 바로 중국이라는 부분인데 중국 수출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지금 현재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이미 반도체는 이런 최악에 대한 상황들이 주가에는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를 보더라도 아 추가적인 악재가 튀어나올 수 있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미 겹겹히 쌓인 악재들이 이미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럼 앞으로 대표님 이 반도체 업황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봐요 자 우리가 FOMC 회의 일정을 잠시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반등이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하위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기술주가 반등 나올까 반도체 왜 반등 나왔을까 자 물가 상승률이 안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네 금리는 뭐예요 금리는 이자입니다 이자가 높아지면 기술주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자가 낮아지면 투자가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부당성 경기가 죽죠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부당성 경기가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FOMC 회의가 9월 19일에서 20일인데 이때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점도표를 공개를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아 동결할 것 같아 자 그런 상황 자체가 좀 더 확보되다 보니 어 반도체는 글로벌적인 부분 봤을 때 앞으로도 성장 사업 아니야 이 정도 투자는 이루어질 수 있는 관점인 같은데 라는 기조효과가 상승을 현재 만들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대표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은 조금씩 올라간다고 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씩 올라간다고 봅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반도체 섹터의 종목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그 IT 기업 중에 어떤 것이 갈 것이냐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 업한 걸 조금 알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것을 다 하는 것을 전체적인 반도체 공정을 다 하는 것을 IDM 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이제 팸리스라는 것은 공장이 없는 그 설계만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우리가 팸리스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 팸리스 업체는 엔비디아 콜컴 같은 업체들이 팸리스죠 설계만을 하는 기업들 자 그럼 AI가 뜬다 그 얘기는 뭐예요 팸리스를 하는 이런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도 AI 해 보고 싶어 나도 AI 해 보고 이런 게 많아지고 있어요 설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설계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설계해 주세요 그럼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사업이 잘 될 거 같아요 여기 이 팸리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파운드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생산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전공정 기업이라고 합니다 파운드리 기업들을 그러면 이 전공정 기업들이 많아지는 과정 안에 현재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전공정 바로 파운드리 기업들이 많아 지금 현재는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친리스라는 것은 뭐냐 친리스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인데 자 이거는 이제 IP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팸리스 설계를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다 보니까 대충 밑그림 그려져 있는 회사 없어요 밑그림 우리가 AI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도면이 있을 건데 그 도면을 얘네들이 그걸 지적재산권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 불가를 그리겠다 그러면 오른쪽에 나무 한 그루 있는 도화지에 나무 한 그루 있는 그림을 사고 싶어요 이 나무를 그리려면 시간이 들고 돈이 드니까 이 도화지가 있으면 도화지에 미리 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걸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친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 여기서 팸리스는 나머지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거를 색칠해 주세요 하면 이제 그걸 생산하는 기업한테 넘기는 겁니다 이쁘게 색칠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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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품화를 하기 전 과정을 이걸 후공정이라고 하는 거고 패키징 테스트가 바로 이 후공정에 포함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전공정이 좀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TSMC 라는 기업이 있는 거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공정 안에 전공정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들이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파운드리 기업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기업들 뭐 보면 에로티베큐미라든지 또 그런 기업들도 이제 우리가 식각 또는 세정장비 기업들이 거기도 다 이 파운드리 공정 안에 바로 이 전공정 8대 공정 안에 포함되는 기업들이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팸네스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면 어떨까 결국 지금 현재 반도체는 신기술에 대한 부분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PIM 반도체라든지 HBM 반도체라든지 또는 DDR5 라든지 현재는 이제 추가적인 지금 현재에 나오고 있는 캐시카우가 아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전공정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예전에 국산화 우리가 국산화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소재 관련된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한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되었고 아직까지 이런 장비 관련된 기업들은 분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공정 장비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한번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공약했던 기업들 몇 군데가 있는데 일단 이제 에로티베큐 자 에로티베큐 에로티베큐은 현재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7.17%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우수랑 똑같은 일을 하지만 좀 더 에로티베큐에 대한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과거에는 반도체 관련돼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았습니다 장비 업체 중에서 레이지 커팅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이제 지금 현재 월봉을 보면 월봉에 대한 돌파는 추세에 대한 변화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프로텍이죠 프로텍 프로텍 같은 기업들도 현재는 이제 우리가 자회사 자회사가 이제 미남이사가 있어요 그 업체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재평가라든지 또는 이제 프로텍에 대한 본딩 장비에 대한 재평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현재는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좋은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주가도 이제 쉽게 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은 이전에 이런 물량들이 패키징 쪽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때문에 조만간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또는 이제 PSK PSK나 또는 이제 SFA 반도체 이런 쪽들도 지금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찝고 돌아설 수 있는 TSE도 마찬가지죠 ISE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TSE 쪽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DDR5 관련해서 대덕전자와 TLB 이 정도만 좀 봐도 충분히 지금 현재는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은 빠져있지만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너무 높을 때 사시면 원래 주가는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샀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셔서 조금 더 다음 흐름을 좀 기다려 보면 어떨까 9월달 지금 이미 악재는 선반영이 대부분 다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8월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9월달 8월 말 9월달에는 다시 한번 더 바뀔 수 있는 기대감이 시장에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